안녕하세요. 위익주실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23일 오늘의 위익주실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 여러분들 즐겁고 보람된 설 연휴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설 연휴를 알려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들이 수영대회에 출전을 해서요. 지난 주말 내내 수영장 안에 갇혀서 아주 따뜻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곳 온도는 마이너스 7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굉장히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겨울 끝날 때까지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직 설 연휴가 이틀이나 남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설 연휴 남은 기간 동안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월 23일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오늘의 위익주신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도 이제 3주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성장 주식들 그리고 테크주들의 움직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가의 상승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요.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주에도 무려 10% 이상 급등하면서 지금 YTD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55.86%나 주가가 상승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버진갤럭틱은 지난 한 주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49.14% 올라가는데 그쳤고요. 펠로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면서 수익률이 39.29%로 떨어졌습니다. 퍼시픽파이오 3% 추가로 올라가면서 38% 정도 YTD로 올라갔고요. 자 오픈도우는 지난주에 마이너스 3.6% YTD로 37.93% 올라간 상황입니다. 인바이테가 지난주에 2% 올라가면서 37% 업스타트도 1.77% 올라가면서 30.79% 올라갔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가 1.4% 지난주에 올라갔고요. YTD로는 29.76%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도 한번 봐야겠죠. 자 엔비디아가 지금 YTD로 가장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5.56% 올라가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22.07% 올라간 상황이고요. 넷플릭스가 지난주에 3% 가까이 상승하면서 16.15%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즈 1.74% 지난 한주 동안 올라갔고요. YTD 수익률은 15.81%입니다. 아마존이 지난주에 마이너스 0.89% 아직까지 YTD로는 15.7% 올라간 상황이고요. 구글이 지난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6.98% 올라가면서 YTD로 11.89% 테슬라가 지난주에 가장 좋았죠. 9% 상승하면서 현재 YTD로 8.31% 올라간 상황입니다. 애플은 지난주에 2.31% 올라갔고요. YTD로 6.11% 마이크로소프트 0.41% 지난 한주 동안 올라가면서 YTD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방송의 첫 번째 기사도요. 2023년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장의 전망은 모간스탠리에서 발표를 해줬고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올해 들어서 파이낸셜 마켓,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반등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올해 들어서 좋은 이유는요.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때문이다.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관점, 기대감은 어떠냐면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연준에서 조만간 금리 인상을 둔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이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모간세니의 의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올해 들어서 피크를 찍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그들이 목표로 했던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은 미션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해 들어서 완전히 잡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모간세니의 글로벌 인베스먼트 커미티 팀이 있는데요. 이 팀은 세 가지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세 가지의 리스크를 조금 간과하고 있다. 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세 가지의 인플레이션 리스크.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는 세 가지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리스크는요. 에너지 코스트입니다. 자 에너지 코스트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의 전망을 살펴보면 모간세니가 기대하기로는요. 앞으로 오일 가격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반등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다시 성장을 가속화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연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럽이죠. 유럽이 지금 현재 초절전 모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 쪽에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완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발 그리고 유럽발 분위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한번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입 가격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금리의 사이클이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 품목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리스크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리스크는요. 서비스 섹터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현재 고용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따라서 임금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렌트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메디컬 서비스 쪽의 비용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은 잡히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리스크 때문에 코어 인플레이션이요.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직선으로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2%까지 다다르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모간 스탠리는 앞으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의 주가는요.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GOGL을 기준으로 하면 5.34% 주가가 올라갔고요. GOG 기준으로 5.72%나 단 하루 만에 주가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자 이렇게 비교적 무거운 주식인 알파벳의 주가가 5% 이상 급등한 것은 굉장히 좀 커다는 호재가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호재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배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배드 뉴스가 굿뉴스로 해석이 되잖아요. 자 지난 몇 년간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은 사람을 많이 뽑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발표하기를 무려 만 2천 명이나 되는 직원을 해고한다라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자 이러한 내용은 칩 이그제크티브 CEO가 이번에 직원들한테 보내는 메모를 통해서 직접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 우리의 포커스를 날카롭게 맞춰야 되고 우리의 비용 구조를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 그리고 자본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은 CEO인 순다피차이가 그들의 직원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직접 한 얘기고요. 자 이번에 구글이 만 2천 명이나 사람을 줄인 것은요. 구글의 역사상 가장 커다란 규모의 레이오프 직원 해고라고 합니다. 자 전체 직원의 6%나 이번에 직장을 잃게 됐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죠. 구글은 최근 들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첫 번째로 이제 픽셀 노트북을 만드는 부서에서 다음 버전을 출시할 예정에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캔슬해 버렸고요. 두 번째로 부서 하나를 완전히 없어버렸는데 게임 비즈니스를 구현하고 있었던 스타디아를 완전히 문을 닫았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따라서 지금 구글 역시도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만 2천 명이나 직원을 줄일 결정을 한 거겠죠. 자 최근 들어서 테크 섹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많은 폭으로 직원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만 명을 줄인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어도비 같은 경우는 100명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는 무려 1만 1천 명을 줄이죠. 자 그리고 아마존이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1만 8천 명이고요. 셀즈포스는 10%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인텔 역시도 몇백 명의 직원을 헤드오피스로부터 줄인다라고 발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의 경영진은요. 앞으로 단기간 동안 경기가 회복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의 직원을 감소시킨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뉴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 들어서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좋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브로드컴, 엔비디아, 퀄컴이 지금 미주오라는 투자기관에서 선정한 2023년 최고의 반도체 종목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 근거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미주오 시키리티는 이번에 브로드컴, 엔비디아, 퀄컴을 2023년 가장 좋은 반도체 주식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애널리스트 이름이 BJ 라켓이고요. 자 BJ 라켓이의 전력을 좀 살펴봐야겠죠. 팁 랭스로 들어가서 보니까요. 현재 8294명의 월가의 전문가 중에 15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의 한 2% 내에 드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석세스 레이시 58%입니다. 10개 정도의 주식을 선정하면 한 6개 정도는 맞아떨어지고요. 에브리지 리턴이 지난 1년 동안 15%가 넘어가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실력 있는 애널리스트 BJ 라켓씨가 얘기하기를 2022년 반도체 섹터에서는 재고 문제 때문에 이제 조정이 찾아왔었죠. 그리고 이런 조정은요. 올해 들어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반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이러한 조정의 현상이 조금씩 조금씩 둔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상황이 조금씩 호전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가 되면요. 반도체 쪽의 일부 분야에서는 드디어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의 반등이 시작될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분야가 그러냐면요. 게임이나 데이터 센터 또한 장비 기업들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 관련된 반도체가 좋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라켓씨가 얘기하고 있고요. 자 라켓씨라는 전문가는 지난 20년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반도체 산업이요. 2년 연속으로 조정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2001년, 2002년, 두 번째가 2006년에서 2008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처럼 반도체 섹터는 2년 연속으로 하락을 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다음 해에 어느 정도 보통 올라갔냐면 평균적으로 40%의 반등을 보인 것이 반도체 섹터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 반도체 섹터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라켓씨라는 전문가는요. 이번에 투자자들이 반도체 섹터에 투자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느 쪽에서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냐면 장비 기업들, 예를 들어서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램 리서치 같은 기업을 얘기하는 거 같고요. 데이터 센터 GPU,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쪽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엔비디아가 연상이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G라든지 스마트폰 쪽에 관련된 반도체도 좋은 추세를 보일 것이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퀄컴의 이름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라켓씨라는 전문가는요. 올해 전반기부터 분위기가 조금 반등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좋은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반도체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ASML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말부터 ASML의 대중국 수출이 제한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번에 재확인됐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문건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난주 금요일 현지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네덜란드의 디펜스 인더스트리 국방부죠. 국방부가 정부에 이미 2020년부터 중국 쪽의 장비의 수출을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ASML이 만들고 있는 노광장비의 수출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2020년부터 있었다는 것이 현지의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냐면요. ASML은 그들이 만들고 있는 EUB 노광장비죠. 이 노광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고요. 자 지난 2022년 12월에는요. ASML이 속해져 있는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에서 발표하기를 그때 이제 미국에서 한참 추진하고 있었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합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지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말에 ASML의 CEO인 피터 웨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이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2030년의 전망은 변화가 없다라고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역설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2030년이면 굉장히 먼 미래잖아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중국 시장을 이뤄도 별 탈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우리가 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ASML의 지금 레비뉴를 전체 국가별로 나눠보면요. 전체 매출의 무려 15% 가까이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5%의 매출 중에 많은 부분이 좀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단기적으로는 ASML이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ASML 같은 경우는 독점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그들이 만들고 있는 노광 장비는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먼 미래를 보면 CEO의 말대로 별 불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망이자 기대감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애플이 등장합니다. 애플 관련된 전망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이번에 우리가 들어볼 애플 전망은 모간 스탠리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에릭 우드링의 의견입니다. 에릭 우드링이라는 전문가의 평판도 좀 살펴봐야겠죠. 자 그런데 이분은요.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8294명의 월가의 전문가 중에 순위가 7922에 마크가 되어 있거든요. 거의 바닥을 기고 있고요. 자 지금 석세스레이스는 50%가 되지 못하고요. 지난 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15%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1년 동안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했던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의견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는지 한번 그 논리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문가가 믿기로는 하드웨어 섹터 쪽에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러한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하드웨어 섹터가요. 지금 파이널 이닝에 들어가고 있다. 마지막 회라는 거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심각한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만간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IT 하드웨어 쪽의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도전,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은 이미 시장의 참여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주가에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는요. 코비드 나인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드웨어 쪽의 기업들의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조정의 사이클을 봤을 때 이미 75% 이상은 조정이 끝난 상태다. 따라서 이제 조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역사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따라서 하드웨어 기업들이 조만간 반등을 보일 텐데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냐. 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선택은 애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드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애플에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75달러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설명이 돼 있겠죠. 자 애플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들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애플을 사용하는 애플의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한다. 예전에는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만 가지고 이제 사용자를 증가시켜도 왔던 것이 애플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애플의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저당 사용하는 지출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기의 종류가 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한 사람당 지출하는 비용이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에만 연결되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에어팟이라든지 애플워치라든지 다양한 기기에서 서비스 매출이 들어오잖아요. 따라서 계속해서 한 사람이 지출하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잘 이해해보면요. 일단 사용자의 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한 사람당 지출하는 비용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의 효과가 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앞으로도 좋은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분의 의견은요. 저도 개인적으로 애플이라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비록 굉장히 성적은 좋지 않았던 애널리스지만 좋은 애플 투자의 이유를 제시해줬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짧은 뉴스는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성장 기업들 중에 하나인 아이온큐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업데이트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온큐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날 한 8%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발표 내용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 이번에 퀀텀 컴퓨팅에 특화된 제조 시설을 시애틀에 짓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이라는 대표적인 도시에 이번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발표가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아이온큐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R&D팀 그리고 제조팀이 이번 시설로 입주를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앞으로 10년 동안 1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에 불과하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이온큐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주가가 8%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요. 이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캐탈리스트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화요일을 보시면 1월 24일이죠. 굵직굵직한 대형 기업들이 어닝을 발표하는데요. 존슨앤존슨, 버라이전, 로키드 마틴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결과가 화요일 날 보고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날이 더 중요하죠. 수요일 1월 25일은요. AT&T, 보잉 그리고 IBM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역시도 수요일 날 주의시장이 마감되면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기대하러 봐야겠죠. 자 그리고 목요일 날 보시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다우 그리고 인텔, 콤캐스트, 마스터카드 등이 어닝 결과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테크 기업들의 어닝 결과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순서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1월 2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설 연휴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드시고요. 혹시 시간 여유 되시면 행복한 노마드 패밀레 영국일기 채널도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